아 이게 1편 마지막 1편 후반부 가면 태평사가 이러고 있거든요 페피 페피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지금 간지 쩝니까 페피 아닙니까 페피 소개팅 나가는 태평사 공구상자 들어서 별론데요 그러니까 멋있는 거죠 공구상자가 패션의 완성 아닙니까 누구 뚝배개를 깔려고 발전기 그냥 발전기 깨려고 피묻으면 빵빨해 내가 쏘지 내가 어 잠깐만 아 손님 네 저희 아람팡님하고 같이 한 거 안 올라가나요 올라갈 거예요 언젠가 여기서 제가 너무 바빠갖고 아 이거 녹화할까 녹화해서 나도 편집해볼까 오오 편집 편집 후원 합니까 아니 어때요 제가 쓴 건 안하지만 네? 응 편집 처음 해봐요 아 뭐 어 잘 뭐 편집 뭐 있나 자르고 붙이고 하면 되지 뭐 해봐야 되니까 나중에 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편집 후원 받습니다 어? 아니 아니 제가 공짜로 이렇게 막 해주세요가 아니니까 만약에 하셨는데 마음에 드신다 네 그러면 보내달라 이겟지 응 근데 이거 녹화를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녹화 프로그램이 없나요 G2X는 있는데 뭐지 그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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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르겠다 없었던 일로 없었던 일로 아 편집만 재밌게 하면 참 좋은데 이런 거 게임 편집 재밌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저도 편집을 좀 재밌게 해서 올려드리고 싶은데 이게 저는 이제 네인 방송이 공포 방송이잖아요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 쪽을 편집하기가 시간이 안 돼 그래서 나 요번에 그 스페이스 채널5 올린 것도 그냥 올렸잖아요 통으로다가 편집할 시간이 없어 진짜 막 편집도 하고 재밌는 것도 해서 하이라이트도 해서 막 자막도 넣고 하고 싶은데 그러네요 메인이 아니다 보니 감사합니다 그냥 제 목소리만으로도 만족하시는 걸로 안녕하세요 대표 형사입니다 오늘은 소개팅을 갈 거예요 직소라고? 직소로 잡으셔야죠 그게 주인자는 지금 살아서 나가냐 못나가냐 지금 그 기회가 이건데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개팅을 나왔어요 어때요 오늘 청바지에 모자에 철가방에 마이까지 얼마나 멋있습니까 전기 피카츄 아 나 이게 싫은데 피카츄에요 혹시 소개팅 하시기로 한 앤서니? 앤서니 양인가요? 오 예스 근처에 있는데 아 무섭다 아 또 비호님이야? 왜 손님하고 할 때마다 나는 항상 이렇게 되는 걸까 뿅 하나 완성 자 두번째 꺼 갑니다 좋았어 비호님 계속 비호님 목소리 여기까지 들립니다 어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제발 나를 내버려 두게 참 선생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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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상남자연은 기계를 제일 될 줄 알아야 해요 이렇게 돌리고 꼽고 누르고 예 오늘은 둘이 하고 있습니다 비호님이랑 비호님 한 대 맞았고 저는 개의치 않고 계속 돌리고 아 터뜨리고 아 에헤이 뭐 때려지롱 돌리고 돌리고 아이고 운다 아 저기 있구나 비호님 열심히 쫓고 있군요 아 비호 선수 아 누웠습니다 비호 선수 누워버렸습니다 비호 선수 들렸고요 어 들고 어디론가 배달을 가고 있는 비카츄 살려주세요 박사님 살려주세요 안되요 아 아니 나한테 오냐 예 가는건데요 아아아아 걸렸네 어어 어어 안 돼 안 돼 맞는다 안 돼 맞는다 아 으샤 아하 죄송해요 이 빨래판을 제가 다 으샤 때렸는데 어 아닌가 구해주세요 나도 구하고 싶습니다 어 아니요 오셨어요 누님들끼리 아유, 파라다이스네, 눈임별 놓쳤죠? 여러분, 이게 바로 탭형사입니다 내가 바로 진짜 남자 상남자 탭형사 그래서 결국 저한테 오는건가요? 한대도 안맞았죠, 탭형사는 아인... 어, 안오네 그에이요, 근처위에 있다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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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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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이, 튀어. 아니 어째서 나에게만 오는 거지? 비현님이 좋은가 보죠? 아우, 난 안 좋아해. 안 좋아니까 자리가. 좋겠다 사랑받고. 와라. 예, 와라. 와라팽이전. 와라. 와라. 이 다 봅니다. 와라. 아, 저거 돌려야 되는데, 내가 돌리던 거. 거의 다 돌렸었는데, 저거. 비현님 딴 데 가면 안 돼요? 내가 돌리게? 네, 아우지로 갈게요, 그럼. 비현님 누웠다, 어떡해 누웠다요. 어, 안 가네 아우지로. 딴 데로 갈다 가네. 그쵸, 뒤로 가는구나. 어, 이쪽으로 온다. 왜 하필이면 여기로 와. 어, 간다 간다 간다. 내가 간다. 구하러 간다. 내가 간다. 구하러 간다. 어딨어요? 어디있어요? 동시에 살려주세요 갑시다. 태어, 태어. 여기가 되세요. 상선이 안 되시면, 내가 한 번 건드리면.. 일로 오네요, 일로 오네. 빨리 튀어, 태어, 태어. 딴 데로 튀어, 왜 굴로가. 아니 왜 굴로가지? 이상한 사람이네 살인마한테 돌진을 하지? 이것도 회이크 중 하나입니다 아니 근데 발전기 하나가 안보이냐 못본 요요요요요요요 아이 저리가! 못생긴놈 어? 여기인가? 여기 있다 아우 엄마야 아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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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이리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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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지마 나 때리지마 나 아파 아파 때리지마 아야야야 ㅋㅋㅋㅋ 아 왜 판자가 하나도 없어 판자 다 누가 썼어 저요 숯acial 안돼 나 죽는다아이구 나 죽는다 아 дня가 죽는다 아이고 나 죽는다 아이고 나 죽었다 .. 아 그래도 나 되게 잘 했어 요번에 아이에요 집중! 집중! 아니 진짜! 놔라! 저기가 내가 갈 곳인데 놔라! 나 소개팅 가야 돼요 나 소개팅 갈 거예요 아 나 구해줘! 나 구해줘! 아니야 나 구해줘봤자 또 죽어 그냥 가 한 명 있는데 못 볼 것 같아 나를 지금 여기 다 같이 와서 협동을 해야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얘 지금 너무 빡 캠핑하는데 누웠다 누웠다 오케이! 튀어 튀어! 선생님 문 앞까지 가요 이건 딴 얘가 구해줄 거예요 나는 은혜 따윈 모르지? 나는 지금 소개팅을 가야 되기 때문이지 일단 취교부터 하자 와 이걸 또 어떻게 살았네 아 그럼 나는 불멸의 사나이 탭이라고 하네 역시 탭 형사 처음에는 정말 나도 살아나갈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운이 좋았던 것이었죠 이게 바로 진정한 사나이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머리가 아프네요 아 정신 좀 차릴게요 아 정신 좀 차릴게요 아니요 아 정신 없어 아 정신 없어 아 머리 아파 아 좋아요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어서 오세요 내 사랑하는 우리 앤젤리나 아 잠깐만 가 가 가 가 가 가 허이쇼 히힉힉 이렇게 저는 소개팅을 나갔다는 그런 아주 행복한 안개꽃도 그럼 말이라고 그럼 제발 저는 시시한거 웬만하면 안합니다 근데 다 재밌는데 진짜 재밌는거는 한니발딘거하고 일단은 제일 취향이 적용됐다 해야 될까 너무 좋아요 다른 분들 것도 진짜 재밌는데 취향이 있으니까 취향적으로 따지면 그게 그분 한니발딘하고 하드로님께 제일 좋아요 근데 한니발딘 저보다 나이가 어리셨다는게 충격이 됐어요 아니 어떻게 어리신지 평소에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러지 그게 다 표현이 되는거지 역시 플래그를 세우면 안됐었어 저게 나이트인데? 왜 어우 쏘리 아 이거 벌써 또 비운님이야 나랑 같이 있던사람 그쪽으로 도망가더니 사람이 함부로 돌아가 도망다니에서는 안돼 어떻게 먼저 맞은거는 비오님인데 눕는건 저사람이 먼저 눕냐 그러게요 아이오 아이오 뭐야 아이 진짜 아람파크님은 지금 같이 하고 계시진 않습니다 지금 비오님하고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으 우우우 진짜 전기 짱나네 아이 손님이할때도 어 어? 아? 손님이 하실때도 아 난 이렇게 짜증나긴 안했어 나만 아니면 돼 일단 저거 먼저 구해야겠다 근처에 있나본데? 일단 구하고 보죠 간다 어 뭐야 구했네 예예예예 내가 제일 아싸 포인트 아 또 근처에 있나봐 오예예예 왜 여기가 치료받아야지 날 잡을라그런게 아니었구만 운동오세요 야야야야야 셋이서 빨리 돌립시다 좀 하나 돌립시다 좀 아 저 있으니까 좀 빨리 돌릴거에요 나만 안 터뜨리면 되는거지 그쵸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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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늙으니까 이 손이 떨려갖고 말이야 수전증 걸리셨어요? 고맙습니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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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rule 어휴 stealth 왜아휴 sana 번개야~~ 멈추어다오 번개야~~ 멈추어다오~~ 너무 섣불리 도망가는 것도 좋지 않네 젊은이 그럼 같이 가요 일로 와요 어디 가셔요 같이 가요 일로 오시오 따뜻하고 좋구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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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 이 사람이 오는구만 봐봐요 이건 안된다 했잖아요 아니야 아니네 에이우다잉니다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또 나 아니지롱 나 아니지롱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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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니 저 양반 아이고 저 양반 왜 저기 있었나 아이고 여기 있었구만 다들 저 양반 또 걸렸네 저 양반이 참 운이 없어 저 양반이 참 운이 없어 아 뭐야 나 왜 이래 성님 요즘 왜 이렇게 많이 터뜨려요 아니 내가 이거를 방송화면을 게임화면으로 안틀고 그 그냥 방송 엑스플릿 화면으로 틀었다보니까 이게 잡 터뜨 nyt 돌리고 뛰읍시다 돌리고 띱시다 KARUN 또 나?아니야 또놔??? 또놔 아니지롱 아니지롱 나네 그 땅.아 오이고 조금만 더 버티시어 아이고 아이고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이 많으셨소 이쪽이 고생하는데요 일단 여기부터 누가 나 좀 구해주소 기다리소 아 전부 짜증나 어디로 갔어? 불 켜진 발전기를 길 삼아서 이쪽은 잘 안 올 거란 말이죠 여기로 해서 비호님한테 너에게 내 마음이 닿기를 정신부터 차리고요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아 여보게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아 여보게 아따 여보게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아따 정신 차렸어요 티려주세요 이 노래 알면 최소하지 아 저 압니다 어 어 그럼 나 아재인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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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드름이 많고만 자네 아휴 클린한 자 얼마 안됐는데 벌써 생기나 슬프다 알다니 아 이거 또 돌리려면 또 아휴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 아 이런다니까 아니 이거는 쟤 발로 쟤 퍽이에요 퍽 지금 돌려도 돼 이제 아니요 아니요 저 저 저 아까 저렇게 올 건데 아니 지금 돌려 돌리라고 먼저 구할게요 저거 이것도 아 오 됐다 오 오 이거 됐다 니가 내가 구하러 간다 아 이거 맞는 소리가 여기까지 차일찌기 들리네 기다리시오 당자 내가 구하러 가오 아 근데 나 이거 아 잠깐만 아 구했네? 아이고 흰처럼 근데 내가 추격을 당해야 나 퀘스트 깨는데 추격을 당해야 퀘스트를 깨는데 그 도전이 난 어째 그 일일과 제가 나한테 왔어야 했는데 내가 간다 어디선가 비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엄청난 기운이 틀림없이 틀림없이 생겨난다 가시게 살아서 보시게 이따 봐요 에이 또 나야 발전기가 돌아갈 생각을 안는구만 어 뭐야 살아서 보자니까 이제 영영 가시는 겐가 엔티티의 세계에서 봅시다 영영 가시는 겐가 엔티티의 세계에서 봅시다 아 으아 으아 그럴 일은 없을걸세 나는 탈출 할 거니까 근데 이거 설정 자체가 이렇게 죽어도 발 탈출을 해도 다시 이 세계를 돌아온다는 설정 이어가지고 난 모르네 그런거 난 탈출하면 그냥 끄고 잘걸세 엔티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짱나 전 이거 갔구요 랄랄랄랄라 피카츄 진짜 짜증나네 예르 굿 예르 굿 뭐에요 어그로 뿌는거지 다른 사람들이 딴 데서 하라고 대신 섭림이 위험해졌잖아요 아 나는 그런거 개의치 않소 나는 최강의 빌 할배니까 아하하하하하 아 나 2분동안 2분동안 추격 당해야되는데 제가 외국은 1패에요 아 난 추격 당해야되는데 너무 스텔스를 너무 잘하는 대바대 유저 대바대 보려고 제 방송 보시는 분 아 거진 안보이시던데 다른 방송에선 아 다 누웠네 다 누웠어 난 슬슬 슬슬 개구멍을 찾아볼까 저 운동 한 번 걸리면 끝나는데 그니까 슬슬 개구멍을 찾아볼까 아 개구멍이 문 근처에 있대요 문 근처 아 그렇긴 한데 무조건 그런건도 아니더라고 그러게요 여기 근처에 있으려나 없었다고 한다 없었다고 한다 아이고 눈이 쫓기네 아 깜짝이야 개구멍 찾는데 누구인가 누가 비명소리를 내었는가 눈이 쫓기고 있어요 지금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내가 개구 찾을 때까지만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아 하난방님 저도 대바대 유정입니다 아니 그러면 공포라디오는 안 보시는건가요 어 또 그렇게 되는건가 개구보신 분 개구를 찾습니다 어 개구멍 찾았어 개구멍 찾았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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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오지 비슷한 근처에 언덕 하나 보이잖아요 지금 누님 쫓기고 있는 부분이요 그쪽에 있어요 그쪽 언덕에 있어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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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누님 여기 바로 앞에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데 아 저기 위에 언덕 언덕 위에 네 네 언덕 위에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누님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겠네 아님 구하실래요 안 구해 왜 구해 뭐다라고 구해 어 이건 이기적인 한 번은 구해드리지 왜 구하기 짠 살았다 잉제 손님 근처에 있는 어그로만 잘 끓여주면 오오오오리 꽤 꽤 참새 짹 짹 진짜 저 언덕 위에 있는거 맞죠 네 맞아요 맞아요 뭐 제일 마주 좋아 아주 좋아 여러분 한우를 이용하세요 한우 우리 소 한우 한우가 정말 얼마나 맛있게요 아 고기 먹고 싶다 고기 안 먹은 지 꽤 됐는데 소인척 고기 아 소고기 먹고 싶다 저 삼겹살 나는 소고기 나는 소고기 소고기는 우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데 소고기 안심 등심 채끝살 알맹이살 안돼 안돼 근처에 오지마 나 소리 지른단 말이야 아 갔다 소리 지릴뻔 저 일단 누님꺼 보고 있을게요 누님 뭐해 아 괜히 살렸나 이게 살아남는게 장땡이지 뭐 이미 이렇게 된 이상 아니 이게 돌릴 수 있으면 돌리는데 돌릴 상황이 아니잖아 지금 잡혔다 아유 잡혔네 거진 잡혔네 이건 뭐 끝났네요 하사님 개구멍으로 가시는 벽인척 아 잡혔다 뚫었다 들렸다 어디로 가려나? 이쪽으로 올라가? 걸 때가 여기밖에 없나? 안 돼 안 돼 안 돼 소리 지른단 말이야 가셨습니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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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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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원동이에요 원동이에요 하하하하 내가 바로 내가 바로 승리이자 인생의 챔피언 챔피언 소리 지르는 니가 아 챔피언 음악에 비치는 니가 짬프 하하하하 잘하셨습니다 나이스입니다 하하하하 뒤에서 닭졌덩이 지붕 쳐다보는 모습 보셨습니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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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